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안에서 승리합시다 주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아실 겁니다 사람에게는 약함과 강함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지옥이 되고 또 문제가 터지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질그릇의 특징이 연약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아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엘리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두온과 그의 삼백용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뚜기 때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미대한 군대와 싸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게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가 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때 마틴 루터가 모두가 적이라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섰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 앞부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믿음 위에 서게 되고 곧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린 다윗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다윗왕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길 때 기록한 영성일기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왕의 세 번째 아들이고요 특별히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칭찬을 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 다윗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왕의 오랜 친구이자 모략가로 유명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편으로 삼아서 만만치 않은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테타의 정보가 당연히 다윗왕에게도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의 대세가 압살롬에게 넘어갔으니까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급히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난길에 오르면서 쓴 다윗의 시편이 오늘 읽은 시편 3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그런 배경 속에서 다윗의 절박한 상황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3편 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조롱 섞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다윗 편이 아니다 다윗을 돕지 않는다 다윗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은 끝났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고 대세는 기울어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은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기도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3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부르지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감리교 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웨슬리의 문구가 보면 볼수록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놀랍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 말고는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체험을 표현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했던 기도 이후에 그의 변화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윗 자신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은 다윗의 마음 속에도 두려움이 두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흐릿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수준이 되더라 그러나 반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통로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도 이후에 받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게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한 이후에 그의 상황이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압살롬과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한 이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피난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미래를 향해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요 평안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상황은 바뀐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넘어 기도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어떻게 선포합니까?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된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국 내지 성교회 창설자 중국 성교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그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그저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능력만큼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믿음 어린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싶으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어린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게 되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실제적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압살롬의 구태탄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이 압살롬의 구태탄은 전략가의 승패의 원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왕의 친구이자 전략가로 유명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구태탄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후세 장군을 만나게 되는데 이 후세 장군도 유명한 전략가였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해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 하 15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후세 장군을 만났을 때 거짓 투항하고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압살롬이 이 다윗을 어떻게 추격할까 고민하게 되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왕이시요 저에게 만이천명을 주면 저희가 지금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힘도 없고 피곤하고 막상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으면 이 다윗을 지키는 주변 사람들도 도망칠 겁니다 그때 다윗만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 장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후세 장군은 아히도벨의 반대 전략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살롬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과 그 따르는 무리들과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안 되고 이 따르는 무리들까지 다 물리쳐야 진정한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 누구의 의견을 선택하냐면 이 후세 장군의 의견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사무엘 하 17장 14절에 있는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 이더라 아히도벨의 안이 현실적으로는 훌륭했지만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후세 장군의 의견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시간을 벌게 되었죠 그래서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다윗 주변에는 오랫동안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숫자적으로는 졌지만 그래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그의 구태탄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그의 왕권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 무엇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냐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이 비즈니스 파트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죠 바이어의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가 제출한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그 기도는 결국 누구의 생각을 바꾸었느냐 압살롬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다윗에게 승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십자가를 그렇게 잘 지며 또 부활하여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또한 무엇일까라고 물어본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도 기도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좀 더 우리에게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정기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기도의 본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주로 언제 많이 들으시죠 큐티 세미나 할 때 그리고 새벽 기도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많은 환자들도 찾아와 치료해 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아서 동네와 동네를 이동하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강행군의 일정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밤 늦게 주무셨을 텐데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또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루의 승리를 예수님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만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었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금 22장 3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저는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워 에도스라고 하는데 관습규례 이런 뜻입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인 행동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기도의 자세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피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경험하면 내가 언제 기도했느냐라고 하듯이 그 시간과 자리에서 멀어지는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가운데도 습관을 쫓아 계속해서 기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면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열렸을 때 때로는 병자를 고칠 때는 그 영적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요 또 많은 이들을 국리를 여기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의 공료람과 자비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속에 충만히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도 했다면 우리도 기도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선교 역사에 대한 흐름을 한번 프리뷰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저의 눈에 들었던 그 시간대는 1700년도에서 1900년도 한 2,3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이끌어갔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체코의 지방 이름입니다 모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독일의 헤른후트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모라비아 지방에서 왔으니까 모라비안 공동체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른후트에 보면 이 모라비안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독일의 헤른후트에 지금도 있는 모라비안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 왔다고 해요 그러다 1년이 지나서 한 300명이 되고 공동체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 공동체가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가 되었어요 1732년부터 1930년까지 3000명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꾸었던 이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 기도를 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죠 그들의 24시간 연속 기도는 100년간 지속되었다 여러분 24시간 연속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는 1727년부터 48명이 두 명이 짝을 이루어서 자정부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년간 지속이 되었대요 놀라시는 분도 한 분도 없네요 여러분 한 달도 아니고요 석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00년 동안 이어지게 됐대요 그 100년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의 릴레이 기도 탑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론 후트에 가면 보여주시면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곳에서 두 명이 짝을 이루어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100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론 후트에서는 작은 기도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하루에 다섯 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세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까 존 웨슬리,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도 영향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했던 존 로스도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됐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강변에서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성교사도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한국당에 와서 순교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운동은 기도를 통한 성교의 운동은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헤론 후트의 헤론 후트 형제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집을 매해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부터 발행을 했냐면 1731년부터 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한번 시작하면 몇백년 하잖아요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2년 동안 되고 있는 거예요 292년 동안 매년 말씀 묵상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0만 건 정도 68개국, 그 다음에 68개 언어 100개의 나라 한국도 9년 전부터 이 말씀 묵상집이 번역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집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예를 들면 구약의 1809절을 만들고 신약의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의 한 말씀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신약에 대응하는 말씀을 뽑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지금같이 설교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365일 묵상할 수 있는 이런 묵상집을 매해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올해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표호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세워가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관련된 다양한 성격 공부와 모임이 있죠 말씀이라고 하면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빌딩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빌딩업 하나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우리의 개인에게 세워지고 가정에게 세워지고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가운데 세워질 때 비로소 건강한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삶의 자리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때 비로소 제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은 장수라고 하죠 연장을 잘 쓰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무기를 잘 쓰는 기도의 장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처음부터 기도의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의 달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거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의 맛을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거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고난 없으신 인생이 없었죠 예수님 또한 고난과 고통 없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저 외부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느라고 이제는 대세가 기울었다고 이제는 회복할 기회가 없느라고 말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특별히 신앙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불교의 세력이 너무 강해 절에 다니는 식구가 많아서 개종하기가 힘들어 또 유교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의 가정 보고만은 힘들어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바로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어떤 원인 가운데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통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지금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승리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본을 쫓아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노라고 다윗을 통해 우리 주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그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뒤돌아 보면 너무나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며 어려운 시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십 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의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어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3년차의 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과 안정과 재정과 관계와 또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이나 우리의 후원자 되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믿음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으며 하나님과의 믿음 어린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며 구원과 승리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싸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